안녕하세요 슈프로1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 보이시는 탑스 스타디언 클럽 2019 베이스볼 카드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의 카드 보이시죠 오토그래픽 카드 에브리박스 모든 박스에 두개의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요렇게 오버사이즈 박스로 들어있구요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리고 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다이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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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로베르토 클레멘테 레전드가 나왔군요 자 이제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이쁘시죠 자세히 보시면 에리로사리오 폴대종 여기 뒤에 보시면 요 끝자리가 805번 이게 베리에이션입니다 웰크락 세베리노 이게 그 이쁘군요 바른박스던 샌디크팩스입니다 메진드죠 이게 베리에이션 같은데 어 번호가 805번이 아니군요 방율 보세요 방율 2.7요 대단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호환소토 아로마 아로마 아모라 주니아 이거 이것도 베리에이션 같은데 아니군요 게리컬 최고죠이 히스터리입니다 타이탕 타이탕 폴대종 자 이것도 뭐 인서트카드로 봐야되죠 빨간색입니다 한정수 한정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정수는 없습니다 박킥슨 레전드죠 마이크 피하자 그죠 카드가 진짜 이쁩니다 사진같이 브레이크 슬랩 브레이크 슬랩 이 친구도 잘했는데 부상으로 아쉽죠이 맷 챔프먼 니콕 니콕 그드럼 에리가 마리톤이죠 와 이분도 레전드 아닌가요 베리에이션 같은데 아닌가요 방망이 불인데 이치로 일본사람이지만 걔도 야구만큼 존경합니다 에런놀라 잘하는데 인기가 없어 그죠이 터드 이 친구들 레전드 아닌가요 파우저 까라스 코레아 코레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데뷔달 데뷔달 아직 특별한 번은 안나오네요 아직 특별한 번은 안나오네요 아 어렵습니다 아이시네요 루키 루키 가빔밤 친구도 루키 위르키 칼리퀸중이요 아 레전드 많이 나오군요 그쵸 보이십니까 춰 등판 정말 안아야죠이 춰 춰 베리빼바르켈 음 이것도 빨간색이네요 그쵸이 멜리크롬 아까 나온 내용 같은데 즉시 안정스러워 씁니다 스토리인거같애 늙어보여 마이클 프로 타리머 때렙치터 이쁩니다 카드가 에디션 아닌가요 아닙니다 라파엘데버스 머스턴 로벤스카로 잘하다가 약 먹고 달라 에딘디아즈 잘하다가 못하다가 킴펠스 사진 진짜 하다가 이쁘죠 마이크 무스타크 무스타카스 이것도 틀려 그죠 마이크 무스타카스 마이크 무스타카스 호세 아브레이오 조시 드나드스 브랜 buffer 카일 탁크 랜덤 크라퍼드 카일 터커 루이스 유리아스 최고 이봉주죠 랜데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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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뿜 와우 보이십니까 페스탈로스 루키 지금ouses Finlandť이 아닙니까 와우 브라구 브라우 빰빠바밤 짠 여러분 장난하는지 와 여러분 지미 친구가 룩킹데도 지금 혼나 신기하러 쓰고 있어요. 최고입니다. 어우 조심해 조심해 자 에로이즈 히메네스 루이스 브린슨 누구지 어 자 에로이즈 뭐 치즈스 아들아 루스카렛 쥬니어 제이티 리얼무토 많이 들어봤는데 페트레이 위즈덤 루키입니다 텍사스 과트렛 터널 다리 잘합니다 스피링도 적혀있죠 터널 이쁘러 박펠러 이콜라스 카스테라 누구야 귀여운 이로 도우 로렌즈 킹 스쿠터 누구야? 몰라 호세 베리어스 아 제가 카드 진짜 이릅니다 루이스 리아스 라이언 짐머맨 루이스 노만가 아닌가요 똑같아 헇 블러즌밤 아닌가요 블러즌바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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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턴 다음 주 복귀한다고 하던데 블루키입니다 비버 쉐일리버 오즈나 블랙입니다 졸레스터 마카 스트롱맨 블랙 블랙 콜 해멀스 멘붕 아 여러분도 아시죠? 자피더슨 루닝의 밑에 홈런실에 오 LA특집입니다 게리젠슨 얘는 굉장히 유세한데 루키 디제이 스토어트 넷슨 크루즈 로데스 게르르 쥬니어 레르 그 없던 루키리다 데리드 플래쳐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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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그넘어 보시죠. 최초의 여부카드 스트로베이 딸기아저씨 양키즈의 글래브트레스 잘합니다 이치구 제이크 램 제이크 램 프레트노 제이크 램 아들이 데뷔했습니다 조이 칼로 공갈포 몬데씨 이 친구도 몬데씨 아들인거 알고있는데 코스키스 잘하다가 조용합니다 에디 머레이 드레버 리차드 루키 프라이언 앤더슨 엔드룸 맥커친 이유로가 이었나? 에이제이 플라 솔레든다 제이티 리얼무토 다같이 많이 나오네요 와우 보이십니까 블라미 게르르 쥬리아 책을 넣기죠 프레이션이 아니군요 친구를 넣고 윌마이어스 시몬스 츄우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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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Register 조 나와 정말 infrastructural students 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봐야되죠 보잭슨 재키블리 쥬여 재키러빈슨 최초의 흑의 손주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 크리스 브라엠 크브라고 하죠 로이 허리데이 아담 존스 워 쇼웨이 오타리 오타리도 잘하니깐 가자 일본어 앤디패틱 파워 존 앤디 모르겠어요 누구야 내가 이름이 어렵습니다 엘리치 엘리치 크라이트 컷쇼 와우 말 보이십니까 쿠디빌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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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몬 류니언데이 안타쳤죠 안좋아 파이코 파이코 레진드 저스틴 블랜저 엘리치 에런지션이 떠났습니다 빌팀 파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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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와우와우 베이비로스 수아레스 수아레스 브라이언 브론드 브라이언 브론드 호우 야시 뭐죠 다리가 준비하는가요 스크롤 스크롤 야시로 가능하지 않나 와우 마이크트로 퍼져 히퍼점 스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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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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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베레이션은 나중에 보고요 자 자 힙 돌아오겠습니다 블라덴 게르르 쥐니어 이 친구의 성장은 몽환입니다 지퍼존스 크롬 베런치어진 크롬 피타 런서 로드 cell 크롬 8 감사합니다.